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헤미 리조왕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화 속 타로 이야기 메이저 카드 6번 러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러브는 여러분들 메이저 카드 6번 러브 카드를 한번 보세요 러브 카드를 보시게 되면 남녀가 몸을 다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천사가 있고 천사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고 그리고 여자 옆에는 달콤함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고 남자는 뜨거운 욕망을 상징하는 불꽃이 남자의 꼬리 뒤에서 확 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여자 옆에는 뱀이 나무에 뱀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저기 멀리 보게 되면 산 모양이 약간 남성의 어떤 성적인 느낌을 주는 민둥산이 산이 멀리서 또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 6번으로서 연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중천사가 이 천사의 이름은 라파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중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카드를 우리 타르 카드 공부해 보신 분들은 6번 카드를 많이 보셨죠 자 거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보고 있고 여자는 더 높은 곳에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 연인 카드의 키워드는 은연 중에 삼각관계라는 삼각의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이 카드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더 높은 곳에 천사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사랑은 우리는 물론 높은 사람과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에 눈을 낮추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6번은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분명한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화와 결부시켜서 우선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카드는 누굽니까? 아당과 이브죠 자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아당과 이브처럼 생겼어요 왜? 그 안에는 뱀도 나오고 자 벌거벗은 태초의 어떤 연인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거의 아당과 이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해나가다가 또 한 번 놀란 것은 뭐냐면 아당과 이브에 관해서 또 신화에 대해서 우선은 처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브가 아당의 첫 아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아내가 아니고 아담의 첫 아내는 릴리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릴리트는 굉장히 음탕하고 가늠을 하거나 성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여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나가 버림으로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태초의 가장 순수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이브죠 자 근데 그 아담조차도 사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란하였다 라고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을 아니면 공부에 갈수록 느끼는 것은 어쩌면 신들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성에 대한 좀 난잡함 있잖아요 그런 것과 결부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당과 이브의 신화는 그렇고 자 거기에 그리스 신화와 어떤 관계된 것은 이거는 사랑을 두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을 두고 나오는 경쟁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 누가 되냐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우리 사랑의 비너스 있죠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가 되는데 아프로디테와 앞으로 나오는 11번에 나오는 누굽니까? 우리 아테네와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있죠 헤라입니다 헤라 제우스의 아내 헤라 있죠 그래서 그 세 여인이 모여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가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우스가 머리가 아파가 자기는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누구한테 맡겼냐면 헤르메스를 시켜서 파리스라는 어떤 목동에게 맡겨서 세 여인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선별하라 선택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근데 파리스는 또 누구냐면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일으키게 한 어떤 주요인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리스는 파리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신탁을 받았는데 이 아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트로이를 아요 누구 파리스를 갖다 버렸어요 자 근데 갖다 버렸는데 파리스가 어느 목동 손에서 자라게 되고 자 자라게 됨으로 해서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랐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사랑에는 노련한 청년이다라고 제우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를 시켜서 제우스에게 파리스에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그 여인들 세 명이 보통의 여자입니까 헤라도 보통 성질 아니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도 사랑이라면 지지 않는 인물이죠 그리고 아테네는 누굽니까 전쟁의 신이거든요 이 선택해봐야 결론은 똑같이 안 좋다는 걸 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헤르메스가 전혀 못 들은 척하면서 결국 파리스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헤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리스 보고 네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얘기해준다면 너에게 세상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테네는 너에게 굉장히 남성다움과 전쟁에서 이을 수 있는 능력과 지략과 그런 걸 주겠다라고 아테네는 자기를 만약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아준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했냐면 치마 속에서 다리를 살짝 보여주면서 자기를 뽑아주면 네가 제일 예쁘게 생각하는 여자와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가 맺게 해주겠다 자 그런 어떤 유혹을 했죠 자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파리스는 누구 선택했을까요? 자 파리스는 젊고 아직까지 세상에 경험도 없고 젊은 청년이므로 당연히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겠죠 자 그렇게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됐으니까 아테네와 헤라는 엄청 화가 났겠죠 자 그러므로 해서 헤라 그 아프로디테가 추천한 게 누구를 추천을 했냐면 유부녀를 추천했어요 헬레나라는 유부녀를 추천했는데 그게 누구의 와이프였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의 와이프였냐면 스파르타 왕의 아내인 헬레나를 추천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신의 신탁이 되니까 사랑을 어차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파리스가 데리고 와가지고 헬레나를 살게 되는데 스파르타가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라가 망한 거죠 궁극으로 보면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 6번이 러버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여기에서 메이저 카드 6번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사랑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남녀가 어떤 순간에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드러남으로 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우리 엄청 많죠 자 그런 경우가 남녀의 어떤 어쩌면은 모든 어떤 세속적인 권위라든지 아니면 지위 이런 것을 그리고 가정의 모습까지 다 파탄을 낼 수 있는 게 정말로 또한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고 자 어느 시기에 사랑을 선택해야 하느냐 지위를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더 큰 권한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우리가 기로에 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파리스 청년은 아직 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해서 그 파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우리 젊은 날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우리 때때로 나이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우리 또 그런 유혹에 우리 한 번씩 빠질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6번은 인성의 발달 과정에서 맞이하는 불가피한 도전 그 다음에 사랑의 선택에 대한 문제 성적인 욕망의 충동 등 선택한 결과의 파장은 매우 크다 자 그럼으로 해서 왜냐하면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들이민다 이성에 대한 욕망의 통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개인적인 자기인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자 그는 세속적인 힘이나 전사의 지도력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 파리스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죠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되면 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자 그런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뭔가 파장이 많이 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6번은 자 이브와 아담과 이브다 자 그리고 파리스다 아테네다 자 그리고 헤라다 아프로디테다 그 모든 신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카드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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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